성별이 바뀌면 성별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은? 이거는 저희 4명 한번 봐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? 성별 씩 더 저는... 야한 거 안 돼요? 아니에요? 축구사에 안 돼요? 성별 씨? 야한 거 아니에요 저는... 안 돼요? 진짜 안 돼요? 진짜 안 돼요 일단 제가 남자면은 여자를 한번 쟁취해보고 싶어요 내가 남자로서는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약간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요 우리 혜미 씨는? 저는... 야한 거 안 돼요? 야한 거 아니에요 근육을 엄청 키워서 저의 몸을 거울로 감상해보고 싶어요 몸을 감상하... 안 돼요 그래, 현아 씨는요? 저는... 저는 진짜 별다른 사심 없고 정말 별다른 생각 없이 제가 이제 여자인 몸으로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사우나를 가면 그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다른... 안 돼요 안 돼요 사우나 한번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조금 불편하니까 남자는... 남자는 이제 뭐... 위에는 괜찮잖아요 걷고 있어도 그렇죠 아직 months old 상처 Gate 그러고 흐흐